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해본 적 있으세요? 특히 10대들이 게임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옥해서 던진 말 한마디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 욕설은 통매음이라 불리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인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범죄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매음으로 처벌받으면 성범죄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조항이라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징역형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10년간 관리를 받게 되고 향후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으로 처벌 이후 사회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고액의 합의금을 받으려고 상대방을 일부러 화나게 해서 성적 욕설을 유도하는 전문 고속군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여성과 관련한 닉네임을 지어놓고 게임을 망쳐 욕설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을까요? 통매음은 피해자와 합의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순간을 참지 못하고 욱해서 던진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